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먼저 프라이구 소식입니다. 두산 에이스 린드블럼 투수가 시즌 16승째를 따냈습니다. 3권왕 트리플 크라운과 시즌 MVP 달성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김정은 기자입니다. NC를 상대로 4회까지 무실점으로 순항하던 린드블럼은 5회 들어 위기를 맞았습니다. 갑자기 재구가 흔들리면서 볼렉과 포크 수 2개를 기록했고 유격수 김재호의 실책으로 1점을 내줬는데 오진혁을 삼진 처리해 추가 실점을 막았습니다. 린드블럼이 5회에만 32개의 공을 뿌리며 고전하자 두산은 6회부터 불펜을 가동해 리드를 지켰고 두산 타선은 9회 김재환의 3타점 3루타 등으로 대거 5점을 뽑아내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두산의 2연승을 이끈 린드블럼은 시즌 16승으로 다승과 평균 자책점, 승률 단독 1위를 지켰습니다. 키움 박병호는 25일 만에 홈런포를 가동했습니다. LG전 1회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시즌 18호 석점 아치를 그려 홈런 선도 SK 최정과 롬에게 4개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6회 센즈의 솔로 홈런으로 쐐기를 박은 키움이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아는 SK 타선을 7이닝 무실점으로 막은 에이스 양현종의 역도 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새 외국인 타자 윌리엄슨의 3타점 활약을 앞세워 곧대를 꺾고 4연승을 발랐습니다. KT의 3대 2로 진 한화는 팀 시즌 최다인 8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김정우입니다.